자 자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친구는 뭐 학원을 뭐 뭐 생각한다고 하는거야? 지금 다니려는 것 같아요 그래? 아 샘은 왜 이렇게 글씨가 흰코에 윈도를 쓰는데? 나는 이상한거거든 샘은 원래 연필로 쓰면 이상해 그래서 연필로는 잘 배울꺼에요 자 그랜마그스 80s birthday party 이 할아버지는 몇살인데 뭐? 80짜리를 안된거야 아니 이 할머니라잖아 자 애들아 이거 읽어봐 자 읽어봐 나두일즈 이게 에이티드에요 자 이거 쓰면 영어로 쓸 때 뭘 써 일단 에이티드니까 자 이거 자 머리에 에이티고 그 다음에 에이티가 이제 Y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뜰가 들어갈때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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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에이티 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에이티이 쓰가 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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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에이티이 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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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OK? 80s 어 뒤지 폴랑지는 이렇게 아니 그건 나는데 그는 2 2가 안 나요 더 더 데이 자 자 grandmother is 80s 그 다음에 birthday 어 party 어 80 어 80 80 80 80 80 80 80 80 80 자 그러면은 이거 어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OK? 할머니 today 할순 할순 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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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할머니한테 생일이나 그러지는 않겠지? 어 그런 언니 진짜 안 그래? 내가 지금 없지 않겠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 네 맞는거 할머니 생일 축하해 자 그래요 오늘은 이거 같아요 그 다음 발견 자 해봐 투 자 저게 셀러브레이트 셀러브레이트 자 셀럽 자 들어가 너희 혹시 이거 들어봐나? 셀럽 셀럽 이거 뭐냐? 혹시 너희들이 그거 하나? 개콘? 개그콘서트? 네 TV에 개그하는 그런 나머지 개그콘 거기서 셀럽 언니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해 그래 자 이게 셀럽 브레이트 자 저거 셀럽 브레이트 자 브레이트 이트 어 셀럽레이트 오케이 자 셀럽레이트 그 다음에 너 네 위 디사이드 자 그래요 자 이게 디사이드 인데 디사이디드 여기가 디사이디드거든요 디사이디드 자 거기다가 저거 묶으면 디사이디드 투 인바이트 인바이트 헐 자 이게 렐럭티브즈에요 자 거기다가 렐럭티브즈 Carla 렐럭티브즈 렐럭티브즈 오케이 너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거니까 이제 나중에 나중에는 나중에 돌아오면 쉬워지는 거야. 아, 맞아요. 옛날에 이걸 찍어 할 때도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쉬워요. 어, 그치. 맞아. 그래서 명언은 나중에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야. 이거 끝나면 이것도 저희한테 미치고 있죠? 그러겠지. 다음 거는 넘어가요? 이거 끝나면? 어, 다음 거 이게 총 6번까지 있거든요. 맞아요. 6번까지 있대. 짜증나게 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하다가 너희들 그 책을 다른 거는 하나를 더,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 너희들 이게... 이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이게 지금 약간 글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대화로 나와 있는 거지. 그 분이 듣기 할 때 대화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rew,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대화로 나온 거 있지. 그거, 그거 왜요? 재밌겠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그게... 그게 이제 특히 너를... 특히 너때문에 하는 거야. 이 반은 너의 너가 포커스가 많아. 네, 애들한테 쳐다보잖아요. 근데 애들도, 네 거 맞춰서 하면서 애들도 이제 혜택을 보는 거지. 네. 그럼 애네들은 미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포커스인데 혜택은 애들한테도 많이 가는 거야. 키에서 애네때 그런 건 했는데. 왜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영화 쉬워줄 거야. 쌤, 쌤 해요. 지금 해요. 지금. 아이씨, 쏙팔인데 죽여요. 이 친구야. 죽여버릴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 대화로 나온 거를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지 알지 그게... 그게 화요일, 목요일 날 그거를 하고 이거는 뭐 월수긍을 하던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왜냐면 네가 중학기 일하면 올라가잖아. 중학기 일하면 4월 달에 전국 영어 듣기 평가를 해. 근데 그 듣기가 나와. 저도 해야 돼요? 그럼 넌 중학교 이런 게 안 되니? 내년 4월에 너 중1, 정확히 1년 뒤에 듣기 평가를 한다니까. 어디서요? 전국. 전국에서. 전국에서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모든 중학생들 이렇게 해서 영어 듣기 평가를 수능 문제가 나와. 어디서요? 학교. 학교에서. 학교에서 틀어주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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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 나 지금 학교 평가 부모사에 꼴 싫어해. 학교. 그래서 듣기 내용을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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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다 본거에요 알았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거라고 알았어? 근데 이 키가 복숭이 이렇게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서있어 지금 여기서 주연이만 제일 입어야 해 주연이만 잘해 주연이 같은 현재만 만약에 했으면 지금 이걸 다 찾겠다 지금 주연이가 억울한건지 주연이는 왜 자꾸 그러는데 너희들 그러면 나중에 주연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아 아이스크림 몸에 안 넣자 몸에 좋은거 써줘 그거보니한테 닭다리 펜류나 파란 그 기술이 줄줄줄 그 친구 자 그래서 her relatives에요 자 relatives 그 다음에 and friends to all nice 자 레스토랑 자 이게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어 이게 레스토랑 그냥 한 번 넣었어 아니? 나왔어 그 뭐냐 그거 그거 그 그 그 쟤네 이상한거 봐 얘는 이상한거 봐 시작이 없는거 봐 아니 아니 야 나왔다 안 나왔다 중요한게 아니라 니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프리파랑 왔는데 프리패요? 프리패 프리패 준비한다 진짜요 그때 나한테 레스토랑 한거 어 레스토랑 오케이 어 그래요 자 이거 해봐 아니 옛날거 옛날거는 지금 할게 별 별 주의하지도 않은 곳은 기억하고 주의하고 가면 기억 모두 툭달라고 야 해봐 계속 해봐 여기서 초가 저거 저거 봐 목마기 위에서에요 목마기 위에서 목마기 위에서 어 잠깐만 자 celebrate 자 celebrate 는 뭐냐면 축하하는거에요 자 그러면은 저거 축하하자인데 어 더테인 더테인 그 날 을 어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그 날을 그날을 축하하기 어 위에서 오케이 어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 그 다음 뭡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 그 그 decided 그 decided 나왔나 네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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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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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에서 디자인 나왔다고 여기 있잖아요 진짜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어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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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그래요 우리는 결정했다 진짜네 대박이네 대박 진짜 우리는 결정했다 자 invite relatives and friends 자 invite 뭐였지 어 자 잘 모르겠어 생각해봐 어 결정의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자 her 그녀의 자 그녀의 자 relatives 가 뭐냐면 어 너희 혹시 relationship 이런거 안 들어봤지 relationship 관계라는 거거든요 관계 그래서 relationship relative 관계 맺어진 사람 무슨 말이야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친척 relative 는 그녀의 친척들 친척이요? 어 그녀의 친척들과 어제됐어 동무랑 바로 어 그 다음에 친구들을 에이? 친구들을 불러? 어 할머니 친구들을 아 아 할머니의 친척들과 할머니의 친구들을 잘 봐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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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했었지 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아들을 초대 하 초대하기로 초대하기로 이렇게 하면 돼요 초대하기로 이렇게 하면 돼요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지? 어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아 할머니의 어 그 친척들하고 친구분들을 이렇게 그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초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아 선생님 저 빨리 죽을건가봐요 잘 가 아 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거 해봐 어 어 My Grandmother Was Deeply 이게 Deeply Deeply 자 Deep 이렇게 한거야 Deeply Deeply 자 Was Deeply 그 다음에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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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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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randmother Was Deeply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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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ven 이게 Even이에요 And Even 맞지 않아요? 맞아요 Even And even Happy Happy 이게 tears이에요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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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Tears Is it in her eyes for a... 자 이게 와일이요 와일 그 와일이요? 잠깐만 와일 와일? 그 와인 말하네 아니 와인 말고 와일 와일 와인 맛있는데 어제 마셨는데 진짜요? 진짜요? 한 병 그 점심은 학원에 나와요? 왜? 왜? 그런거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저녁 못보여요? 어? 수업 뭐? 12시 넘어서 무슨 수업? 12시까지 서서 먹냐고요 어 그치 12시까지 아 많으니까 저녁 먹냐고요 아 저녁 먹어요 나는 수업으로요 여기서요 네? 김밥 맨날 김밥 먹어요? 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와인은 아셨어요? 아니 끝나고 나는 섭취하네 아 무마는 다 포도스레이드라고 궁금하네 나야를 자 그래요 어 이거 해볼게요 자 이거 아니 일곱장 안됐어요? 계속해서 오늘거든요 자 나의 할머니는 어 자 이거 봐봐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어 할머니는 봐봐 여기 워즈 하고요 이렇게 무브드 이렇게 있잖아요 어 원래 무브 있지 원래 무브가 원래 무브가 움직이다 이데 잘 봐 무브가 어 움직이다도 되고 이게 마음이 움직이다 해서 감동을 주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봐봐 잘 여기 써지마 쓰지마 봐봐 이게 무브가 감동을 주다거든 네 감동을 주는 건데 찾았다 이게 이렇게 B동사 나오고 이렇게 ED가 이렇게 나오잖아 예전에 나온 적도 있긴 한데 이게 그렇지 방금 지민이가 한 것처럼 한 게 아니고 단 한 거예요 자 그래서 B 나오고 이렇게 이게 나오면 이거를 이제 당한 거거든요 감동 그거를 영어로 이제 수동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감동 받았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워스 무브다 하면 저거 자 아니 일단 저거 감동 받았다 바다 뭐 받았다 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아 자 감동 받았는데 잠깐만 딥플리 있죠 딥플리는 원래는 딥에서 온 거야 딥 혹시 딥이 뭔지 아나? 딥 네 뭐야 딥플리 그렇지 혹시 애들에 나왔나? 네네 안들어졌어 자 봐봐 딥이 깊은이거든요 깊은인데 봐봐 이게 이게 조용히 지금 시간 없어 자 이게 깊은인데 잘 들어 깊은이거든요 깊은 근데 아직 적지마 그러니까 아직 적지말라고 자 깊은인데 잘 봐 뒤에 뒤에 LY를 썼지 네 뒤에 LY를 쓰면 얘가 개로 바뀌어 그래서 깊은에서 얘가 뭐로 바뀌냐면 깊게로 바뀌어 깊게 그렇지 매우 그렇지 그렇지 깊게니까 다른말로 매우가 되는 거지 이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룸으로 하지 말고 원래는 깊은에서 온 거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좋아 이해 됐어? 앤건이는 깊게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쵸? 그리고 이분 어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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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이 뭐예요? 이분 아 나 이거 하는데 아니면 이분 자 다시 적어 이분이 심지어 네? 아 네? 아닌데? 이분이 짝수라는 것도 있고 뭐 평평한 것도 있는데 이게 심지어 이분은 배웠는데 심지어 이거 푸셨는데 나이 부른 건데 어 그래 일단 해 자 그리고 어 나이 할머니가 아주 감동을 받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뭐야 헤드 헤피티티어스 헤피티 자 뭐예요? 행복한 눈물 그렇지 티어가 눈물이에요 자 행복한 눈물 억지로 우는 거 아니야? 너무 행복해 행복한 눈물을 가지셨다 그니까 흘리셨다 그렇죠? 근데 In her eyes 할머니의 눈에 당연히 눈에 나 왜 폴트 말이야 그 다음에 For a while 자 이게 하나이건데 이게 와일리 동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For a while 잠시 동안 잠시는 아니고 계속 울어야 진짜 니들 왜 그러냐 할머니를 내버려 둬요 모든 걸 니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머니들 그런건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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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동안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이렇게 흘렀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야 지금 뭘 했다 여기까지야 나 진짜 많이 냈는데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المit 그 단들 Enjoy met Themselves them 생,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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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uu 생일이 없는 것 같다 세븐니블리 세븐니블린 세븐니블리 이제 세븐니블린생이 생겼으니까 자 봐봐 모든 모든 개스 및 손님들 그렇지. 모든 손님들을 봐봐. 심드 투예요. 이거 너희도 아마 잘 모를 거야. 이게 뭐냐면 뭐뭐처럼 보이래. 룩이랑 비슷한 거야. 라이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룩이나 룩 라이크랑 비슷한 게 심이야. 알겠어? 그래서 뭐뭐처럼 보였다. C에서 온 거예요? 아니요. 네? C에서 온 거 아니에요. C는 보다잖아. 그러니까 C랑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좀 달라. 뭐라고? 뭐뭐처럼 보이다. 어디서 무서워요. 뭘 어디서 봐. 그런 이시가 있는 거지. 내가 뭐 영어를 만들었니? 자, 씨애들. 뭐뭐처럼 보였다. 오케이? 자, 봐봐. 뭐뭐처럼 보였다. 즐거워. 자, 보는 손님들이. 자, 우체험 보였다. enjoy. enjoy. enjoy가 즐기다지. 자, 누구를 즐기는 거야? 그들 자신을. 그들 자신을. 혹시 너희들 기억납니까? 네. 이거 무슨 self로 끝나는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mysel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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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self 안 나도. myself. 나 자신. 자신. yourself. 너 자신. 그치? 근데 이게. 그들. 그들 자신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니까 모든 손님들은 뭔가 되게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재밌게. 너. 할머니가 행복하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 행복하게. 할머니가. 아, 행복하게. 그걸 12. 18분이요. 알았어? 그럼 오늘 왜 이렇게. 18분이요? 이거요. 네. 너희들이 테스트. 하느라 보니 시간이 얼마나 가슴대. 18분이요. 어. 자, 우선 우선 좀 봐봐요. 여기 사람이. 여기 나가서 운동하라. 들어가면! 쟤가 빨리! 빨리! 나 보지 말라고 해! 나 보지 말라고 해! 빨리, 얼른, 준비 테스트 하고 해! 저 혼자 보자! 얼른 연습하고 해! 제가 어디 보자는지, 안 보는지, 똑바로 볼게요! 그냥 보면 어떡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 네... 안 돼. 밖에 시끄러워서 안 돼. 어? 그럼? 왜 네가 나와? 어. 이제 끝났어.